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긴급하게 연결했는데요. 바로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현장입니다. 상설특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세 가지를 적시를 해놓은 상황이죠.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세 가지를 적시를 해놨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 박주민 의원 함께 국회의안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설특검까지 가는 거죠. 마약수사 외화부요, 산부토건 주가조작구역, 국회증간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해달라. 특별감사수사 요구안이에요. 이거는 국회 과반 의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고 이건 원래 있는 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 못하는 거죠. 못하죠. 이거 되는 거죠. 되는 건데 7명의 특검 추천위가 글쎄요. 사실은 야당에 유리하게 특검이 추천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핸디캠은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상설특검을 가동해서라도 지금 마약수사 외화부욕이나 산부토건 문제 이런 것들은 수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마이티비 생중계 현장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생하게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정지하면 아닙니다. 사진 찍혀서 잠깐 새 의원들이 잠깐 정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지하면 아니고요. 특별감사수사 요구안 이걸 뒤에 카메라 기자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지 포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마치 얼음댕하고 있는 것처럼 얼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길게 하네요.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충분히 이거는 다 보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해서 상설특검을 한 12개 정도는 해야 된다. 워낙 상황이 백화점 신상처럼 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리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죠. 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의원 지금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데 수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본회의 의결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안건에 포함된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두 번째가 산부토건 주가주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증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이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특검법을 특검 수사 대상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내신 걸로 하는데요. 연관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국회 규칙안이 먼저 개정이 되고 국회 규칙안은 운영이고요. 이 안건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규칙안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이 안건이 처리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규칙 개정안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를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좀 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규칙을 바꿔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개별 특검법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이건 병행하는 개념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 특검법도 그렇고 상설특검법에서 규칙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규칙 개정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한 말씀이실까요? 네. 다른 질문이요? 네. 저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도이처머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여사 혐의를 무혐의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더 있어야 기소를 할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상설특검법의 산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저희 법사위 특히 법안일소위원장으로서 아주 명백, 명확하고 또 깔끔하게 이 상설특검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왜 일부러 약간 좀 떼서 하셨는지 궁금한데 다 사실 특검법에 더 협업을 해도 되는 내용인데 네. 일단 상설특검과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 기간 그리고 특검 조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도 60일이고 수사 조직도 협소하거든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이종호 씨가 둘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범죄들은 다 여전히 특검법에서 저희가 다룰 계획입니다. 혹시 나머지 범죄들도 상설특검과 또 따라서 추가될 가능성은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기존 특검법에 다 포함시킬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설특검법 관련돼서 우려가 하나 나오는 게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마쳐도 되겠죠?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만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으로 돌발해보겠다는 건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상설특검을 시작을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은 여야 합이거든요. 그러면 날카로운 특검 임명할 수 있겠냐라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건 반대인데 그래도 일부 활용할 필요는 있다.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국면에서는 마중물 정도라도 상설특검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있고 김건희 씨를 겨냥한 특검도 있는데 사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때 발생한 범죄,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특검을 계속 고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현직 이전에 발생된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이나 아니면 삼자 추천 특검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좀 공간의 여지를 주고 나머지 김건희 씨도 현직 때, 윤석열 현직 때 발생한 범죄들은 저는 야당 추천 특검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의 좀 나눠서 살라미식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특검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섞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섞어서 저는 패키지로 가는 게 좋겠다. 패키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민주당 잘한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상설특검을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이 너무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국회에서,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를 해도 검사들은 안 나옵니다. 반헌법적 청문회라고 안 나와 버려요. 너무 겁이 없이 날뛰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내가 이러면 수사받을 수 있구나. 나도 성역이 아니구나. 이것을 한 번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너무 백화점식이에요. 국정에 너무 많이 개입했어. 그러다 보니까 상이 너무 많아. 특검으로 다시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밝힌다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동의하는 게 특검은 제한된 인력이 제한된 기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거의 검찰청을 한 3개 빌려와야 될 정도로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나눠 살 필요가. 수백 명 수사 인력이 투입돼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만큼 수사를 해야 정말 그 많은 고구마 같은 뿌리 깊은 비리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설, 특검, 국정조사, 특검, 그 다음에 지금 검찰, 공수처 다 달라붙어야 돼. 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모든 권력 기간이 다 달라붙어야 이 사항이 규명될 수가 있다. 역시 검찰 꼭 끊기시니까 시원하시고. 저는 딱 하나만 부탁합니다. 딱 하나만. 윤석열 현직 때 있었던 것만 야당 추천만 좀 유지해 주시고. 나머지들 특검 쪼개도 좋고 어쨌든 간에 전화를 잘 짜서 이 막힌 빗장 수비를 뚫으러 들어가야 된다. 뚫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시간 내가지고 저도 특검 보러 가겠습니다. 시간 내서라도 할게요. 오늘 한국정조에서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 가서 이게 뽕 이렇게.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보여줬어. 메롱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 아무리 떠들고 정말 진보 유권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필리핀 가서 여배우 행세를 하겠다. 깐 영화제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데를린 영화제. 데를린 영화제 가셨네. 상설특검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이게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마중물이 된다. 마중물 특검.